안녕하세요. 왔어? 밖에 많이 춥지? 오늘 하루도 되게 고생 많았어. 마침 차 한잔 하고 있었는데 내가 따뜻하게 차 한잔 타줄까? 잠깐만 이거 이게 차 세곡 수술자인데 너가 요즘에 눈이 되게 피로하다고 그랬잖아. 그래서 눈에 좋은 안토시아닌 압류가 되어있어서 되게 눈에 좋다고 하더라고. 내가 이걸로 따뜻하게 한잔 타줄게. 이거 냄새 되게 좋다. 이렇게 찢어가지고 냄새 한 번 맡아볼래? 냄새 진짜 고소해. 한 번 맡아봐. 되게 고소하지? 내가 이걸로 여기다가 거기다가 넣고 이렇게 물을 부어가지고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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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보라색 차가 되거든. 되게 신기하지? 이거 향도 진짜 좋아. 한 번 맡아봐. 자 향 되게 좋지? 향 되게 좋지? 일단 이거 뜨거우니까 내가 여기 앞에 놔둘게. 나중에 식으면 후후 불어먹어야 돼. 알았지? 요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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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통 때문에 머리가 많이 아프다고 했잖아. 이제 좀 괜찮아? 응? 아직 조금 아파? 잠깐만 어디 보자 여기 관자도 이렇게 누르면 아직 아파 많이? 그렇구나. 내가 너 맨날 이렇게 머리 아플때마다 관자놀이 마사지 해줬는데 시원하지? 시원하지? 이렇게 평소에 많이 마사지 해줘. 톡톡 오래 이렇게 만성적으로 추석되면 되게 안 좋아. 많이 피곤하지? 머리도 아프고 그러면 내가 오늘 특별히 너 화장도 지워주고 스킨케어도 해줄게. 너는 그냥 푹 쉬고 있으면 돼. 괜찮아. 너도 내가 힘들때도 이렇게 많이 도와주고 조언도 많이 해줬잖아. 오늘은 그 담래라고 생각하고 그냥 편안히 쉬면 돼. 알았지? 잘 생각했어. 편안히 쉬어. 내가 오늘 다 해줄테니까 아픈 데 쉬어야지. 그러면 자야되니까 얼른 화장을 지워야되는데 먼저 아까 너 손보니까 되게 차갑고 많이 텄더라구 그래서 내가 핸드크림 살짝 바르고 마사지 조금 해줄게. 이렇게 피로할때는 손마사지 해주는게 되게 좋대. 꼭 내가 맨날 쓰는 핸드크림 이렇게 살짝 짜가지고 손 좀 줘봐. 이렇게 마사지 해줄게. 어때? 되게 시원하지? 이렇게 꾹꾹 여기도 꾹꾹 눌러주고 이렇게 손에도 다 혈이 있어. 그래서 잘 눌러줘야돼. 꾹꾹 어 여기 여기 이렇게 누르면 아파. 그렇구나. 여기가 소화가 잘 안되면 아픈 곳이거든 너 소화가 잘 안되나보다 이렇게 살짝 풀어줄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계속 풀어주면 또 괜찮아지거든 피로가 조금 풀린 것 같지? 다행이다. 그러면 내가 이제 본격적으로 스킨케어 해줄게 아니 화장 지워줄게 먼저 화장 지워줄게 일단은 화장 지울게 화장 지울게 안목에 고정시켜주고 이렇게 고정시켜주고 고정시켜주고 이렇게 고정시켜주고 그러면 본격적으로 화장을 한번 지워보도록 할게 먼저 요거 오늘 네가 많이 피곤하잖아 그치 그래서 세안하고 또 바로 잘 수 있게 내가 요거 바이오다마 클렌징 워터로 깨끗하게 지워줄게 평소에는 무조건 세안을 하는게 좋지 아무래도 근데 진짜 막 피곤하고 그럴 때는 그냥 요걸로 얼굴 깨끗하게 한번 지워주고 스킨케어하고 저도 괜찮을 것 같아 아주 가끔씩 쭉 그러면 요걸로 아 요걸로 깨끗하게 닦아줄게 자 먼저 여기 화장솜을 내가 화장솜을 이런식으로 이렇게 나눌 수가 있거든 이렇게 나눠가지고 먼저 먼저 아이 메이크업 먼저 깨끗하게 지워줄게 이렇게 아이 메이크업은 조금 지우기가 힘들잖아 마스카라 때문에 그래서 그리고 이렇게 여기도 이런식으로 이제 이렇게 해줘가지고 이렇게 눈 감아봐 내가 이렇게 두 개를 눈에 눈에 지그시 되고 있을 거거든. 왜냐하면 아이메이크업은 바로 지우면 잘 안지워지거든. 이렇게 지그시 살짝 5초 정도 눌러내고 있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리고 이렇게 천천히 깨끗하게 닦아내야 아이메이크업이 잘 지워져. 깨끗하게 살살 닦아내고 눈 한번 꼭 감고 있어봐봐. 꼭 감고 있어. 마스카라 속눈썹에 붙은 것 좀 깨끗하게 지워주려고. 자, 이 식으로 꼭 깨끗하게 마스크를 지워줄게. 그래도 나는 눈화장을 그렇게 많이 하지는 않아서 되게 빨리 지워지는 것 같아. 여기 눈꼬리도 살짝 지워주고. 그리고 이쪽도 한번 해보자. 이쪽도 이렇게 평균썹 부분을 깨끗하게 지우고. 아, 이게 제대로 안 주면 어떻게 되는지 알지. 다 예전에 마스카라 제대로 안 주웠다가 탈에 끼 나서 너무 쨌다고 아팠거든. 이 아이라인도 깨끗하게 지워주고. 언더라인은 아무것도 안 했지. 어, 그래. 자, 그러면 아이 메이크업은 깨끗하게 다 지운 것 같고. 어, 깨끗하게 잘 지워졌네. 그러면 이번에는 여기 립 메이크업이랑 얼굴 피부 메이크업 지워줄게. 아까처럼 이렇게 두 개로 나눠가지고 화장솜을. 내가 이렇게 두 개로 나누는 이유가 이게 생각보다 이렇게 붙어있으면 두껍거든. 그래서 이렇게 나눠서 쓰는 게 더 피부에 이렇게 부드럽게 잘 발리고 좋더라고. 자, 그러면 하나는 립 메이크업을 지우고 또 하나는 피부 메이크업을 지워줄게. 자, 이렇게 에, 봐봐. 에. 이렇게 입술 주름 사이사이에도 그 립스틱이 끼어 있거든. 그래서 깨끗하게 잘 지워주는데. 이렇게 살살 지워주고. 립스틱도 잘 안 지우면. 립스틱 알러지 같은 거 생기잖아. 내가 다 겪어봤어. 내가 잘 안 지우는지는 모르겠는데. 자, 이렇게 입술 사이사이에도 닦아줄게. 이렇게 사이사이에도 깨끗하게 닦아주고. 다 됐다. 자, 그 다음에 피부화장 지워줄게. 자, 이렇게 이마부터 깨끗하게. 이렇게. 피부화장은. 그 뭐지. 이렇게. 이렇게 빨리 빨리. 이렇게 지워내면. 잘 안 지워지거든. 시간을 가지고. 천천히 이런 식으로. 지워야지. 이렇게 노폐물까지 다 지워지거든. 아무래도 이 성분이. 클렌징 성분이 피부를 녹여야 되니까. 자, 여기 볼 쪽에도 살살 닦아주고. 깨끗하게. 그리고 여기 코에도 닦아주고. 여기 밑에 볼에도 깨끗하게 닦아주고. 이쪽도. 턱 한 번 들어볼래? 어? 목에도 좀 닦아줄게. 턱선에도. 얼굴 씻을 때 턱선은 좀 까먹는 그런 경향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전체적으로 한 번만 좀 더 깨끗하게 닦아줄게. 이렇게 깨끗하게 닦아주고. 다 됐어. 보자. 피부 되게 깨끗하게 잘 지워진 것 같아. 이쁘다. 이쁘다. 나도 했고. 이번엔 스킨케어 해줄게. 스킨케어하고. 너가 나랑 지금 피부 타입이 비슷하잖아. 그치? 나도 목감성, 빈감성 피부고. 너도 귀마랑 꼭 턱에 살짝 기름기가 있고. 볼에는 살짝 건조하네. 그러면 나랑 같은 그런 스킨케어 제품을 사용해도 될 것 같거든. 자 그러면 일단 스킨케어 들어가기 전에 내가 손이 좀 깨끗해야 되니까 손소독제를 살짝 손에다가 뿌리고 시작할게. 뭔가 이렇게 액체 흔드는 소리 되게 좋지 않아? 나는 그렇더라. 물소리 되게 좋아요. 이렇게 뿌려서 이런 식으로 손을 깨끗하게 해주고 이거는 냄새가 안난다. 자 그러면 스킨케어를 해보도록 하자. 먼저 스킨토너로 아까 피부 닦아줬던 것처럼 깨끗하게 닦아줄게. 이게 어퓨에서 나온 단코 니트리 토너라는 건데 세일할 때 되게 싸게 해주고 샀어. 한 8천원 정도. 3천원이니까 반값이니까. 어쨌든 이거 되게 나쁜 성분도 그렇게 없는 것 같고 약간 티트리 성분이 들어가서 얼굴에 바르면 살짝 와한 느낌이 나긴 하는데 되게 괜찮은 것 같아. 내가 생각하기에는 특히 우리 같이 이마에 좁쌀려들은 많은 사람들한테 되게 좋은 것 같거든.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화장솜에 살짝 묻혀가지고 이렇게 얼굴을 깨끗하게 닦아줄게. 되게 되게 티트리 냄새 많이 난다. 자 이렇게 제가 깨끗하게 해줄게. 자 이마부터 이렇게 닦아주고 냄새 살짝 알코올 냄새 나지? 약간 살짝 병원 냄새가 나긴 해. 근데 나는 화장품 같은 경우에는 살짝 유아한 부색 무승 문체가 좋더라고. 내가 워낙 와학약품 같은거 들어갖고 싫어했거든. 자 여기 목에도 살짝 발라줄게. 기독선에도 발라주고 깨끗하게 이제 전체적으로 얼굴 외곽 좀 더 닦아줄게. 됐어 이제. 자 그리고 이번에는 로션을 발라줄건데 너가 약간 이마에랑 D존에는 살려드름이 많은데 볼 쪽에는 되게 건조하잖아. 그래서 내가 D존이랑 볼이랑 각각 다른 로션을 발라줄거야. 나도 그렇게 하거든. 먼저 T존에는 아까 단코 티트리 토너랑 같은 라인에 단코 티트리 에멀존이야. 이것도 세일할때 토너랑 같이 샀었거든. 나름 괜찮을 것 같아. 같은 라인이니까 아무래도 시너지 효과가 있겠지. 그래서 이것도 내가 발라줄게. 이거를 이렇게 짜서 자 먼저 귀, 이마, 코, 턱 이렇게 해서 발라줄게. 되게 살살. 되게 시원하지? 티틀이라서 되게 시원한 것 같아. 코에도 이렇게 발라줄게. 코에도 이렇게 발라줬고. 코 여기 양옆에도 깨끗하게. 아니아니야. 잘 발라줘야 돼. 그 다음에 여기 밑에도 턱에도 이렇게 발라주고. 이렇게 톡톡톡톡 이마부터 두드려줄게. 이런식으로 두드려가지고 흡수시켜주는게 스킨케어에서 되게 중요한 것 같아. 여기 밑에도 이렇게 발라줘야 될 것 같아. 여기 밑에도 톡톡톡톡 쪽. 이렇게 톡톡톡톡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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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톡톡톡톡톡톡톡톡톡. 됐다. 자 그리고 이제 그 볼 쪽에 근데 또 발라야 되잖아. 볼쪽에는 이거 피지옥에 내가 제일 좋아하는 그런 로션이거든. 왜냐면 이게 거의 나쁜 화학물질이라던지 그런게 안들어가 있어서 내가 사용했을땐 되게 좋더라고. 내가 진짜 많이 백감성피부인거 알지? 근데 이거는 되게 피부가 자극도 없고 트러블도 안나고 좋은거 같아. 건성피부에 되게 좋은거 같아. 그래서 내가 이거를 볼쪽에만 살짝 발라줄게. 이렇게 해서 여기 볼에 살짝 이런식으로 발라주고 톡톡톡톡톡 톡톡톡톡 눈가에도 살짝 눈가도 많이 건조하니까 조금 그런 제품을 써야돼. 톡톡톡톡 톡톡톡톡 덕에도 발라주고 아니 볼에도 발라주고 톡톡톡 톡톡톡 잘 될 것 같아 로션까지 깨끗하게 잘 발린 것 같구나 전체적으로 흡수도 잘 되고 좋은 것 같아 자 이제 마지막으로 수분크림 살짝 발라주고 스킨케어 마무리하면 될 것 같아 스킨케어 스킨케어 자 전체적으로 골고루 펴발라줄게 이렇게 살살 펴발라주고 오늘 이렇게 스킨케어 많고 푹 자 따뜻하게 해요 빨리 나와 이런식으로 발라주고 톡톡톡 두드려줄게 톡톡톡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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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톡톡톡톡톡 톡톡톡톡톡 보자 되게 이게 스킨이랑 다 잘 발라진 것 같거든. 안심해 걱정하지 말고 내가 화장도 깨끗하게 잘 지우고 스킨케어도 완벽하게 했으니까. 손에서 진짜 좋은 냄새나? 그래 이제 스킨케어랑 다 맞췄으니까 편안하게 쉬어. 많이 피곤하지? 불 꺼줄까? 차 조금 마시다가 잘래? 그래 그러면 옥수수 차 다 마시고 물 끄고 푹 자 알았지? 그래 수고 많았고 내일 보자 잘자